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뭐 배웠나요? 조세총론, 성립, 확정, 소멸되는 사유를 배웠죠?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5개, 납부, 충당, 부가,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여기까지 배웠네요. 자, 오늘은 06번 조세채권과 피담보된 채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채권과 세금이 경악이 벌이면 세금이 우선납니다. 기본으로 값돌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저당권을 뭐라 그러나요? 피담보 채권, 저당권, 전세권, 질권, 이거를 피담보된 채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금도 체납합니다. 세금도 체납했네요. 그래서 세금을 체납하면 뭐가 들어가나요? 압류가 들어가죠. 압류, 압류가 들어가서 이 부동산을 공매 등을 통해서 매각하죠? 그럼 매각대금이 결정됩니다. 매각대금, 그래서 압류에서 매각대금까지 결정되는 비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체납, 처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세에서는 용어가 강제, 강제, 징수비란 용어를 써요. 지방세에서는 압류에서 매각대금까지 결정된 비용을 체납, 처분비. 국세에서는 강제, 징수비란 용어를 쓴다고 뜻은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50억이 결정됐다. 그럼 50억을 배당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뭐만 나온다?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 채권이죠. 조세 채권이 경합을 벌였을 때는 뭐가 우선하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용어 정리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조세 채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법정기일. 법정기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 이게 법정기일이다. 그래서 법정기일은 뭐를 얘기한다? 조세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정기일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 그럼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법정기일이 신고일이다. 본세, 그리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재산세. 그리고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법정기일은 언제다? 고지서, 도달일 하면 안 돼요. 발송일, 발송주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됐죠? 자,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다. 저당권이 먼저 왔을 때 배당순서를 정했을 때는 빠른 날.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우선하고 세금은 후순위로 밀리네요. 포인트가 뭐라고? 법정기일 전에 국어실력 테스트예요. 그럼 저당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법정기일 후에 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어. 후에 먼저 와 있을 때는 뭐가 우선할까요? 빠른 거. 이럴 때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전일 때는 저당권이 우선한다. 빠른 거. 자, 후에 왔을 때는 뭐다? 국어실력, 조세채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둘 중 빠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전만 나와. 전. 그럼 전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세금은 후순위가 되죠? 그래서 세금은 공익상 이유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재산에 부과된 세금.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어떻게 한다? 저당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항상 우선한다. 이러고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전세권이 미리 와 있더라도 재산에 부과된 세금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당의세 당의세는 저당권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뭐가 우선한다? 조세 채권이 뭐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딱 두 가지예요. 이해보다 항상 우선하는 세금은 당의세 이게 답이야. 우선하지 아니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세금 이 신고하는 세금은 설정 순서에 따라 배당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재산에 부과된 세금 딱 네 가지만 알면 되죠? 본세 두 가지 그리고 재산세의 뭐다?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면 안 돼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그리고 또 하나 지역 자원시설세 고지설세 무슨 분이라고 그랬어요? 소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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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해는 재산세랑 같이 고지서가 날라오죠? 당의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자 그래서 보시면 쭉 1순위부터 쭉 나왔잖아요 법정기일 전후에 따라 나와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기록할 게 있어요 이거 재산에 부과된 세금 기록을 하라고요 재산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 설세는 저당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나는 조세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해보다 우선나는 게 있죠? 강제 집행비용 체납처분비나 강제 징수비용은 무조건 1순위예요 그래서 꼭대기 공익비용 체납처분비 또는 강세 징수비는 무조건 1순위다 그 다음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생존과 생계를 위한 비용 즉 소액 임차보족금 또는 3개월분 임금 이런 거는 세금보다 우선한다고요 그 다음 그 다음 뭐다 당의 세 자 재산에 부과된 조세 몇 개 4개 하나 둘 셋 4개 이게 당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4개를 기록하셔야죠 4개를 기록하셔야죠 그 다음 뭐다 피담보 채권이야 그 다음 기타임금 채권 3개월 치는 2순위야 그러니까 3개월이 넘어가는 것들은 5순위가 된다 그 다음 당의 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이게 6순위야 그 다음 나머지는 일반 채권이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다 당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항상 우선한다 취득농면허세 소득세는 설정 순서에 따라 우선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조세상호간 우선순위가 있죠 조세상호간도 세금이 우선한다 그럼 조세끼리 부딪히잖아 여기에 딱 이제 이거 이 값부동산에 A라는 세무소은 A라는 세무소은 뭐다 등기가 들어가 저당권 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근데 B라는 세무소은 등기는 안 들어가고 압류만 들어가 C라는 세무소은 압류도 안 들어가고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만 해 그래서 세무소끼리도 경합을 벌일 수 있죠 그래서 1순위는 뭐다 등기 들어간 게 1순위다 그 다음 등기는 안 들어가고 압류된 조세가 2순위다 압류도 안 들어가고 교부 청구하는 조세는 3순위다 그거예요 그래서 밑에 조세상호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담보된 조세채권 담보에 등기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 등기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 등기는 안 들어가고 압류만 들어간 거 그 다음 3순위는 교부 청구 그래서 담보에 등기가 들어갔어요 등기가 1순위 그 다음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금도 우선순위가 있다 1순위는 강제집행비용 체납체납체반비 2순위는 지방세 3순위는 가산금 연체이자 지방세랑 가산금이랑 뒤바뀌면 안 돼요 가산금이 2순위는 지방세는 후순위죠 또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상금이다. 이렇게 해서 조세채권과 피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서를 정해내.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당의세와 당의세가 아닌 것을 구분하자. 그래서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이 결정되면 조세상호간에도 순서가 있다. 담보에 등기된 거, 압류된 거, 교부청구. 그 정도. 그 다음 7번. 조세의 구제제도다. 조세의 구제제도가 있어요. 세금 구제서가 날라왔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날라왔어.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죠. 그러면 불복합니다. 불복해요. 불복. 불복해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1심, 2심, 3심이 있다고요. 불복해. 그럼 이의신청. 그 다음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라는 게 있죠. 그 다음 행정소송. 이렇게 있는 거예요. 1심, 2심, 3심. 자, 지방세. 지방세. 이 일로 가고. 불복해서 일로 가고. 원칙은 이렇게 3심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 불복이는 며칠이네. 90일이네. 90일이네. 이의신청해야 돼요. 그럼 결정을 며칠이네 한다. 90일. 90일. 불복해. 다시 91이네 2심으로 간다. 90일. 그리고 역시 결정은 90일. 그 다음 또 불복해. 그럼 행정소송도 90일이야. 그 다음 일반적인 숫자가 다 90일이야. 숫자. 단, 단, 국세는 빨리 결정해야죠. 그래서 국세는 90일이 아니라 30일이라고요. 일단은 숫자 정리하세요. 그 다음 밑에 나왔잖아. 국세. 90일. 다 90일이잖아. 3개월은 알 필요도 없고요. 일단은 다 전체적인 숫자가 90일이에요. 90일. 90일 나와 있죠. 근데 오른쪽은 뭐다. 30일에 별을 딱 붙여요. 이의신청했잖아요. 그래서 결정기간은 며칠이다. 30일이 있어야. 30일. 한 장 살짝 넘겨보죠. 자, 지방세. 자, 일단 숫자 먼저 정리하세요. 전부 뭐다. 91, 91, 91, 91, 91이에요. 그러나 국세는 30일이다. 이의신청을 알면 결정기간은 30일이에요. 30일. 자, 숫자 정리됐어요. 다시 앞으로 와요. 다시 앞으로 오자고요. 자, 지방세든 국세든 이의신청은 뭐다. 이의신청은 임의규정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의신청을 안 하고 바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이의심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바뀐 겁니다. 이번에 지방세도. 그다지 지방세도 심판청구를 해야 돼. 조세심판원장에게.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이의심을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으로 간다. 그래서 이의심은 무슨 사항이야? 필수사항이야.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의심을 안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넘기면 이제 꼭대기 나왔잖아요. 국세예요. 이의신청 절차 없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이심이죠. 절차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뭐다. 이미 규정이에요. 이거를 안 하고 이심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제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점 심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면 중복해서 제기하면 안 되겠죠. 그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 세 번째 심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심은 필수사항이에요. 그 다음 지방세 자 밑에 점 이의신청이잖아. 주어가 이의신청 절차 없이 심판 할 수 있다. 맞죠?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니까 그 다음 점 심판청구야 조세심판원장에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정된 거예요. 두 번째 개정이라고 적으라고요. 그래서 조세심판원장에 지방세도 반드시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점 지방세는 대부분 결정기간은 며칠이다. 90일 단 국세는 며칠이다. 30일 그래서 이거는 이의신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90일 국세는 며칠이라고요. 30일 자 그 다음 천재지배인이 일어났다. 천재지배인이라면 90일 이내에 신청을 못하죠. 그럴 때는 항상 며칠 14일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4일 동안 연기를 시켜준다. 그리고 밑에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이 남아있으니까 행정소송. 다만 압류한 자산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며칠이내부터 며칠이내에 30일이내에 공매처분을 보려할 수 있다. 60일 하면 안 돼요. 이거 30일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이 뭐다? 숫자를 물어볼 때는 다 90일이에요. 단 국세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30일이고 그리고 이의신청은 뭐다? 선택사항이다. 반드시 이의심을 거쳐야 돼요. 그래도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정에 심판청구를 거쳐야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쪽쪽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불복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해왼만 이브 고양 power 이제